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용화조님 안녕하세요 인피에러님 어떡하냐 근데 누가 한 번 더 넣어준거지 난 누굴까 자 저는 레이스가 나왔네요 그 정글 미니언에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수신중입니다 이거 다음에 원펀디하면 또 큰일날거 같은데 레전드님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이런 이런 내가 발리는군 출동이다 좋습니다 제트사 만세라네 메이징님 안녕하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처음 아 나 개강뒤 언제 깨지 아 눈물 나온다 진짜 아니 왜 왜 잠깐만 내가 탑인이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equals 아니 백신 끄고 하지 이민이 많이 하세요 꺼놓고 했는데도 실행이 안돼 와 주황이 블리츠 크랭크야 어떻게 싸워 얘는 계속 먹이주는거 같은데 자 뺑아 싸우자 마이니오카기에요 그거 어려운데 내가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나랑 마찬가지 사람 근데 얘는 벌써 렉사이가 나왔냐 불안하게 쓰니 알겠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좋았어 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네 허연님 니표님 안녕하세요 야야야야 넌 왜와 미니언이 왜왔지 지금 미니언이 왔네요 서로 먹이냠냠냠 서로 먹이냠냠 수련님 아세요 나 고수로 바뀌었는데 누구지 미스포츠 미포네 소련님 미포 나왔어 커뮤덜디페셔네요 4대 4 글쎄 적승영님 해가지고 나 제드네요 저 미스포츠 나왔는데요 연님 먹이감사합니다 뭐야 방금 저거 울트라는 뭐지? 운도 사이온 4대3 초코라 덕생양님 너로정의 따님 안녕하세요 미스포촌이니까 괜찮네 아니 울트라는 울트라는 지약이라고 일단 유닛 좀 구워야겠다 후퇴 작성자 후퇴 울트라는 지약을 놓는다 후퇴와장 근데 그 와중에 1등 했어 야야야야야 왜 하필이면 너 이때문이야 갈색고 왜 갑자기 일로오냐 일단 작성자 후퇴 역시 원딜은 싸이온을 못 이겨 데미지가 안들어가 죽음의 피곤은 했었는데 저번에 여기 지금 무슨 일이라고 있는 거죠 우리 재밌게 이유디 유즈맨 벗기긴 알까나? 농담이에요 이유디 유즈맨 또 있던데 오랜만에 킬카스리 노래나 들어볼까? 킬카스리 유즈맨! 킬카스리 유즈맨! 아니 킬카스리 노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광고 전화입니다 인터넷 통신사 변경이나 신규 가입하시면 최고 현금 4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시구요 빨리 상담을 원하기 위한 1번 수직거부는 9번을 눌렀어요 아 잠깐 이거 생라이브 목소리인데 그걸 법원으로 누르라고? 당연히 티마! 에라이 제 추천하고 있네 이게 기계사라면 1번 누르지 그냥 생목소리를 1번 누르세요는 또 뭐냐 아유 속이 귀엽어가지고 아유 지 목소리를 1번으로 눌러래 기계 목소리라는 거 그냥 안녕하십니까? 모모입니다 기계 목소리를 해야지 기계 목소리도 아니에요 기계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1번 눌러래 뭐 대놓고 1번 눌러라가지고 돈 빠져나가라는 거야? 아유 진짜 아유 스팸을 할 줄 몰라요 지능이 왜그래 래쉬네 야 여기 중앙에 잘 싸운다 나도 가야겠다 얘들아 나도 끼워줘 자 중앙에 1등이다 아 근데 진짜 대출을 못 애들이 못 속이네 너무 바보야 자 데스노트니 음하이니 많이 하세요 힐어버니 많이 하세요 애들이 안 똑똑한데 안 똑똑해요 그냥 어 나 닥템이야? 샤코로 바뀌었네요 샤코? 뭐야 너 여기다 잘라먹니? 빨강이 죽었어 빨강이 죽었어 여기다 잘라먹기 샤코로 나왔는데 저기요 허유님 그런거 하면은 큰일나요 부자본 중고차님은 야세요? 자 노랑님이랑 싸워볼까? 어디 한번 샤코로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대규모 이동 어 아니네 탱크 있네 탱크랑 싸워야지 뭐 자 쌈싸먹기 이게 바로 쌈싸먹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털리는데 옆구리 그래 옆구리에 너도 와봐라 한번 내가 이겨줄게 근데 내가 발리는데 우와 빨강이 이 틈에서 잘라먹기 죽이네 챔피언 2차 변화 빅토르 빅토로 보슈 빅토로로 진화했다 주황님은 뭐지? 직스 직스가 나오네 changing 빨강이란 먼저 쳐야겠다 안되겠다 일단 볼리왓이 나왔네요 걔기 랜더인이 막이란 저 이거하고 그거 할려고 했는데 그 뭐냐 생각해놓은거 있어요 이거하고 탕캐치가 나왔다고? 어디? 탕캐치네요 골리왓이잖아 근데 내가 더 세네 이득이군 자 지금 파랑이는 지금 끌어먹어야 돼요 대규모 골리아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골리아 이동중 옆구리 치기 중앙이던 옆구리 치기 하고 있네요 무산문 총공사님 크님 안녕하세요 비범만 가려달라고? 그럴까? 그럼 사귀면은 또 그거 해야 되네 아이고 내가 녹는데 근데 아이고 내 빅토로 녹는다 빅토로가 녹고 있네요 근데 갈색은 지금 멘붕이 왔나보네요 놀러왔어요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뭐하는 거야 저기요 갈림 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갈림 아니야 갈림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똥이다 출똥이다 이번에 외신이야 아직 출똥이다 야 어떻게 내가 발리는 것 같지 왜 하필 요니트 드라곤이 출동하다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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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싸워볼까 우리 어허 이분들이 어허 이분들이 쌈싸먹기를 하다니 야 투패가 왜 리콜이니 투패가 리콜 나왔네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얘가 나왔지 아무리 딜이 좋다고 하지만 공속이 좀 느리잖아요 뭘로 할까요 형님 안녕하세요 녹턴 여기서 코디션 신화하겠네요 뭘로 나올까 한번 보자 럼블이네요 럼블 럼블이네요 좀 느린게 아니라 많이 느린 그러게요 그게 문제라는 건데 좋습니다 이제 공중전이어서 이제 아무데나 비치기를 안 나갈 수도 있겠네 싸우다는 거니 좀 느린게 아니라 그냥 녹네 그냥 녹네 무슨일이야 또 뭔가 렉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악환이 왔네 지형을 이용해야지 지영 이용하면 괜찮죠 참 지영을 이용합시다 우리 지영을 이용합시다 유련님 안녕하세요 SSW SDF님 안녕하세요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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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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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는다 난 좀 더 강해질 것이다 난 좀 더 강해질 것이다 흠 빨간 먹는게 이득인다 에이 비매너로 그만하죠 이득 흠 빨간 먹자 빨간 먹자고요? 에이 빨간 불쌍하잖아 모아서 연님이랑 싸우게 해줘 음 흠 둘이 싸우면 될거 같은데? 여기 어떻게냐 아이 어? 야 이거 스플래시 한대 맞고 죽잖아 얘네들 생각해보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스플래시 맞고 뒤지겠는데 제발 얘네들이 돌진했습니다 아칸한테 근데 아칸한테 딱 한대 맞아 펑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건데 잠모님 아니 아세요? 지용이용해져 아니 그래도 한마귀 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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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야돼 찢어야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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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온다 선호 온다 출덕이 다가옵니다 그러게 그러게 지용을 이용하는 게 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용을 이용합시다 우리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린 지용을 이용합시다 어린이 여러분 우린 지용을 이용합시다 어린이 여러분 우린 지용을 이용해됩니다 어린이 덤벼라 어린이 여러분 지용을 이용합시다 오노오노 오노 챙아야 돼 protocols 오노다 chicos 내 아빈토 오오오오오!!!! 또 갔어 흐흠 근데 이거 어떡하냐 얘를 어떻게 상대하지 그리고 플랫팅 데미지가 저렇게 높으면 어떡하냐 틀린다 위여네 시력보슈 야 주황이는 좀 아이 주황아 주황아 좀 주황이는 좀 주황 진짜 주황 진짜 답이 없다 다음 지나가 답인데 이거 밸런스 잘못 맞힌 것 같긴 한데 다음 지나가 1400킬 끝이야 망했다 이게 끝이야 난 너무 착하다 님만히 하세요 지나가 이게 마지막인데 뭔소리야 나 1600킬이에요 끝났어요 뭔소리 하는거지 1700 챔피언 두배에요 끝인데 마누만 뼈나 아 여깄네 아닌데 뭐야 마누만 뼈나인 추가 이거 아니야 이건 언제야 2003백이라고 그럼 빨강이를 먹어야지 일단 중앙에서 빨강이를 먹자 출동이다 미안하다 빨강아 미안하다 빨강아 어 스카웃이군 제이스 미친 제이스라고? 근데 제이스가 녹네 내 딜이 더 좋은가 자 여기서 잘라먹기 자 여기서 잘라먹기 줄을 잘못 쓴거라고요? 보라 비벼너라리 미안해 내가 진화해야돼 꺼져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먹여줄게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좋습니다 출동이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좋습니다 야 여기서 너 덤빌 수 있냐? 알겠습니다 사령관 넌 여기서 못 덤빈다 저희 한자님 안녕하세요? 파워...RH...H2님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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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비스가 몇 마리길래 지금 됐다 지금이다 곧곧 째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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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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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됐건데 욕먹기 전에 빨리 가야돼 어우 유튜브에 또 빔 애들하고 존나 지랄할거야 빨리 쬐야돼 유튜브에서 또 뭐라할거야 애들이 빨리 쬐야돼 야 얘들아 빨리 일로와 유튜브에서 욕먹어 빨리와 유튜브에서 욕먹는다고 빨리와 동맹한댐? 아마도 동맹 깜빡했네 아 됐네 1호 대전사님 독권님 안녕하세요 오늘 몇시까지에요? 6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놈 어떡하냐 진화하겠네 곧 지형을 이용해라 출동이다 야 하얗게 불태우겠다 또 하얗게 불태우겠다 야야야야야야 하얗게 불태우다 하얗게 불태우겠다 저요? 어... 우주선이요 그리고 2스테이지 보스까지 갔어요 우주선이란다 짜크베드지? 예 맞아요 맞아요 잘못 말했네 야 배틀 나왔다 넌 이제 죽었다 아싸 넌 내가 이긴다 이거 야 이거 별거 없잖아 65 70 뭐 체력은 그렇다 쳐도 내가 더 2등이네 스커지가 있는데요 스커지? 어? 어디 뭐야 저거 말파이트? 아니 말파이트가 왜 여기 있어 말파이트는 또 뭐야 아 왜 나한테 와 이 자식 불안한데 야 지금 잘라먹어라 옆에서 왜 나한테 자꾸 와 얘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세계를 초월한다고 비 제일 저격이라니 비 제일 저격이라니 내가 이긴다!! 아니네 내가 지네 쟤자 내가 지내요 레이스네 선비자고 에코다 넌 죽었다 이제 에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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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배틀 아칸이 되었네 좋아 난 죽었어 넌 죽었다 이제 배틀 인생이 여기서 지금 아카 얘 지금 통속같이 엘이비야 야 아카난다 안 녹아봤지 출덕이다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출덕이다 시작합니다 근데 유닛이 왜 여기있지 뭐 알린거냐 얘 오데카이저 가재네 녹을거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 루시안 바뀌었네 얘도 루시안으로 바뀌었네 갑자기 자 이제 슬슬게임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안그러네 선전치료할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일부러 저기요 저기 갈림 갈림렉이에요 네 그래 갈림렉이에요 명령을 주십시오 출덕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덕이다 자 이제 슬슬게임을 끝내볼까 나 여기 원망하지마라 자 어디 한번 그분의 코스플레이를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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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아 아 아 옥상태 foram 3ため 요ошdin 포도드웨어 뭐е 젤 젤 젤 ap 포도드웨어 오마이갓 지뉴스 너 괌이 뒤통수를 깠다 이거지? 너 뒤통수 깠지? 일로와 너 뒤통수 깔지? 내가 너 뒤통수 깔지? 이거 먹이 주름골인데?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가자 우리 그냥 먹이 국수 룬골이잖아 너희들은 그녀에게 호액이 당했지 이러면서 뭐야 여기서 방송 멈썼다고? 왜?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을 운명이 아니라 뭐라고 했더라 그... 하동국님 안녕하세요 너희들은 그녀에게 호액이 당했단가 뭐였나 까먹었네 왜 자꾸 먹여주는거지 여기는 왜 패드로 치고신네 빨강왕들 먹여주면서 어? 보라니는 죽이기 전에 날 죽인다고 리산드라 아 오라마 우리 동맹에서 일단 빨강부터 끝내자 아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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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저런 진짜 미친 밸런스가 엉 야 잠깐만요 매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작합니다 어? 개조장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어디서 개수적이라니 이 새끼 하하 으하 흠 좋습니다 절등이다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뒤치기 자꾸 통소를 치려고 하네요 안되겠다 야 사거리가 안나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형이 안나요 이걸 때려 했네 안나요 악하니 아 모르고 동맹했네 모르고 동맹한풍 자 예상 유튜브 댓글 아유 대빡아 아유 존나 스타 못하네 스타 저보라겠지 또 소현아님 안녕하세요 루빅스 엔젤님 안녕하세요 100% 아유 스타 저보라 할거같아 근데 내가 출동하잖아요 빨림은 무조건 뒤통수 깝니다 빨림이 뒤통수 까면 저는 어차피 블랙하면 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출동이다 뭐 알아서 통속 까라고 해 반판 못들어와 하하 이런 협박을 하면 절대 못 쳐들어 이게 바로 권련남력입니다 여러분 좋아 역시 권련남력이 어디 있긴 여기 있는 법이다 왠지 알아요? 나는 이 세계에 내가 이 방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맵을 창조했거든요 제가 이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방송의 창조자에요 야야야 그렇다고 파랑아 어 할렐루야 아 안잡습니다 멍청 사기 하이븐 나 첫번째 아래 하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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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븐 아래 루시안씨? 이건 뭘까? 마법대 미친 33이네 카시오페야? 근데 카시네 형사형 주왕 알겠어 아 좀 갈색 그만와 맘에 잡혔습니다 뭐하는거야 얘는 왜 말파이팅인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시작합니다 철덩이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출동이다 시작합니다 어우 렉 형 발키리 있다고요? 그러게요 왜있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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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겠네 모두들 모두 주왕의 킬로 이기겠네요 어제 끝났네요 뭐 이거 지극상은 끝납시다 끝났느냐 안녕하세요 끝났네요 수고했습니다 기질을 털었으면 뭐 어차피 게임 끝났기 때문에 제 킬이 계속 많아서 아까 제 킬 계속 쳐먹었거든요 옆에서 뭐 저런게 바로 비배너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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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